안녕하세요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입니다. 이번 시간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수용부동산이 주택인 경우에 대해서 안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다주택자 중과세 판단인데요. 정부에서 3기 신도시로 발표한 5지구 내에 계신 주택 소유자분들은 집중해서 들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것은 수용부동산이 조정대상 지역 내 위치하면서 중과세 대상주택이 하나여 2주택 소유자는 양도시 10% 중과세와 장기부유특별공제를 배제, 3주택 이상 소유자는 양도소득세 20% 중과와 장기부유특별공제를 배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큰 세액 납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걸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요. 그 중과세 법리 판단을 보시게 되면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 오늘 안내 드릴 바는 바로 수용부동산이 경기도 읍면 지역이면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이라면 중과세 대상에서 배제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교산지구인 하남시 천연동이나 충궁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 읍면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 지역 내 주택이 있는 다주택자분들은 수용 전에 중과세를 피할 수 있는 절세 플랜을 꼭 고려하셔야 합니다. 물론 최근에 풀렸던 남양주처럼 그 전에 조정대상 지역이 해제가 된다면 중과 배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소유자가 다른 경우인데요.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주택의 건축물은 아들의 소유이고 부수 토지는 아버지의 소유인 경우입니다. 아들과 아버지가 동일 세대라면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모두 수용됐을 때 모두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두 부자가 분리 세대라면 주택 부분에 대해서는 비과세가 가능하지만 주택 부수 토지는 비과세가 불가능하고 과세가 됩니다. 단, 아버지가 소유하고 있는 이 주택에서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더라도 주택 부수 토지에 따른 사업용으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비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제외가 됩니다. 다음으로는 주택과 주택 부수 토지 보상 시가 다른 경우인데요. 수용의 경우 예산 편성이나 사업의 진행 상황에 따라서 주택 부수 토지와 주택 건축물의 보상 시가 다른 경우가 덜어 있습니다. 이때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주택 부수 토지가 먼저 수용되고 그 이후에 수용이 되게 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는 되는데요. 수용일로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는 잔존 주택이나 부수 토지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가 같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양도차액 계산 방법은 어떻게 하느냐. 토지 보상금과 주택 예상 보상가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우선 신고를 하게 되고 추후에 건물 부분에 대해서 수용이 완료가 되면 그 보상가액 확정되는 가액 변동에 따라서 수정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주택 부수 토지에 대한 면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 부수 토지라는 주택 수평 투영 면적의 도시지역은 5배, 도시지역 외에는 10배입니다. 수용되는 지역의 대부분의 주택 부수 토지는 좀 넓은 경우가 많아서 주택 부수 토지를 넘어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비사업용 토지 제외와 공익수용 감면 적용 여부가 가능한지를 꼭 살펴보셔서 절세 플랜을 짜시기를 바랍니다. 수용 주택은 정말 고려사항이 많습니다. 수용 전 꼭 세무사와 상담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 수용전문세무사 이장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